안녕하세요. 옹송우입니다. 여러분들께 영화 한 편을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소년 시절의 너라는 작품입니다. 아련하고 애틋한 로맨스는 물론이고 우리 청춘들이 겪고 있는 입시,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회 문제까지 담고 있어서 꼭 한번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저 역시 청춘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소년 시절의 너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했습니다. 올 여름 마음속 깊이 남을 인생 영화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소년 시절의 너,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 7월 9일 CGV에서 만나보세요.